아, 같이 틀어지기 때문에 저희 마이크 하나 주셔야 됩니다. 아, 제가 요한 라이노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 직접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 남아공에서 오셨고요. 예전에 필라모리 오케스트라에서, 저기 활약을 했었던 보컬이셨습니다. 네, Can you test? 네, 한 조회일 manifest입니다. 아, 저는 루아영스타를 만나고 있습니다. 저는 루아영스타를 만나고 있습니다. 아래, 제가 말하는 루아영스타를 유명한 한국어 채권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어 하여행을nsinn기위해 한국어 대판과 한국어 대판을 통해 많은 한국어 대판을 맞sonESS입니다. 제가었어요 오케스트라에서, 저는 여곽한 한국어 대판을 참고, 제가 했던 말 그대로 하신거에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 노래는 정말 우리네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에너지, 긍정적인 힘 그런 노래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곡이구요. 제가 피날레송으로 항상 즐겨 부르는 노래죠. My Way 불러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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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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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